캐스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독님? 네, 그런 분은 최연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지수는 어둡고 남성적인 역할으로는 많이 사람들한테 배우로서 좋은 평가를 받은 친구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매가 길고 한 그것이 전극에도 잘 어울리는 반면에 가끔 시의 웃음은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댕댕미 또는 멍멍미 그 시의 웃을 때 그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러면 아마 진지하게 하는 연기는 이미 충분히 평가를 받았고 검증을 받았고 한번 저 댕댕미 멍멍미로 상징되는 그 시의 웃는 느낌을 청춘물로 붙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군요 감독님, 그 느낌 우리 중계 카메라 감독님 그럼 지수씨 한번만 비춰주시겠어요? 자, 한번 씩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씨 자, 들어갑니다. 이 모습인거죠? 맞습니까 감독님? 조금 더 씩 웃으려고요 조금 더 웃어야 된답니다. 이 모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진영씨 우리 도현 역할의 진영씨는 사실 우리 역할을 앞으로 또 이제 런싱이 되면 보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좀 흔들림이 있는 친구예요.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강단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앞길을 헤쳐나가는 얼핏뿐만은 굉장히 강단이 있는 캐릭터지만 그 내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흔들림 뭐 조금 더 놀고 싶다.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조금 더 짐을 내려놓고 싶다. 이런 흔들림이 있는 면이 있는데 그 흔들림을 표현하는데 되게 좋은 마스크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서 좀 캐스팅을 부탁을 좀 드리게 됐고요. 네. 지금 흔들림이 표현되고 있죠? 화면으로. 네. 지금 굉장히 흔들림이 있습니다. 진영씨.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최리씨하고 태호씨는 워낙에 같은 커플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이 두 분은 좀 두사람의 케미를 보고 같이 좀 캐스팅을 재의를 하게 되는 지점인데 어, 보시면 아실텐데 이제 극중에서 미묘한 귀여움과 사차원이 좀 섞여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좋은 의미의 되게 만화적인 캐릭터의 표정과 얼굴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최리씨 같은 경우도 많은 작품을 하진 않았지만 최적의 어떤 저걸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좀 제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또 이렇게 보니까 예. 커플룩이에요. 네. 좋습니다.